패스님 도리토 훌르지 줄까? 나쵸치즈 줄까? 나쵸치즈! 나쵸치즈! 내 첫번째 도리토가 기억나요 메리파크 스트리하우스 7th grade 나쵸치즈 나도 10살 때 현영이랑 학교 운동장에서 코어 렌치 이 치즈가 이렇게 좋은데 이 치즈는 그냥 이 치즈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 치즈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 치즈가 필요하지 않지만 열정 그리고 도리토스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도리토스는 이 치즈는 이 치즈는